어 깜짝이야. 아이씨! 석진 집게도 벌려가고 이거 왜 이렇게 태우기다 어 이거 되게 키가 작아서 이거까지 이렇게 이상해 아 날씨가 너무 좋아 아 아 아 아 태워갈 때 없어 야 아 아 아 아 여행 여행 다녔는데 가장 고맙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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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이게 왜 다 묻었어요 형 망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흔쟈! 아 바람! 아, 바람!